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효사, 효녀, 번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6일에 시행된 모의평가구요. 공통과목입니다. 잘 넘기려고 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번호 이거 봐야지 해가지고, 20번 봐야지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지, 지금까지 없던 말도 안되는 고퀄리티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면, 수능에서, 여러분들 수학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 싶은, 뭔가 모르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맞춰나가는 능력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하느냐, 샘플링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샘플링이란 말 그대로, 이걸 하나를 한번 샘플을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그거를 말이지,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으면은,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선생님이, 다 샘플링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자, 이게 14번이에요. 14번 문제에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답인 상황의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시험장에서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막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됐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됐때 어떻게 되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자,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줄도 올래요, 보고. 한 줄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14번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뒤죽박죽인 거를 선생님이 하나,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14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번은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다 보면, 21번이 나오는데, 21번 이거 이제 수혈 문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수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3.5나 DB 3.5에서 샘플링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찾아봐라. 강조를 엄청 많이 하죠. 자, 근데 이제 샘플링을 하다보면 또 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A1, A7까지 7개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 그냥 뭐 되는 거 다 써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다 써봤자, 다 써봤자 몇 개에서 끝나냐면은 뭐 아홉 번째에서 끝나니까 쓰다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노가다가 아니다. 뭐냐면 써보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한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막 씌워져서 공식 써가지고 난리치고 부정방식 쓰고. 근데 선생님 수업 들은 효자들은 알잖아. 선생님은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를 지양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로 뚝딱 풀리면 괜찮은데, 식세워가지고 하다가 막 정신없어가지고 실수도 하고,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 그걸로 선생님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기지 말고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한 거고, 맞은 문제도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쉬운 거라도 하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얻어갈 게 있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해설 강의 평가 안보 교사 전문항 해설 강의 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1번이니까 넘겨야지 하지 말고, 3점짜리 진짜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선생님 이제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지수, 지수법칙 쓰는 문제잖아. 자, 그러면은, 아, 여기 지수법칙에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이렇게 지금 곱하는 게 더해지는구나 해서 지워지니까 3의 제곱은 9다. 라는 것이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후딱후딱 넘어갈 겁니다. 뭐, 빨리빨리 안 넘겨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2번은 함수 fx를 주고, 미분계수과라는 건지를 모르면 안 되죠, 얘가. 자, 요거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되고, 요게 지금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죠. 이게 f'미분계수의 정의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뭘 배워? 미분법을 배우니까, 얘를 미분하면 4x-1. 자, 요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f'1 그냥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긴 하는데, 요것도 알아두고 가자. f'x의 개수의 합은, f'1은 얼마? 4, 마이너스, 요 개수의 합, 상수항 포함해가지고, 개수의 합 더하면은,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값, 이거 나온다. 자, 그래서 1 집어넣는 것이 하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벅벅 그리고 있으면은, 하수 인증, 나는 하수다, 나는 가수다도 아니고, 나는 하수다 인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나오면 항상 뭐 떠올려야 돼? 정의 떠올려야 되니까, 요거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 이거 뭔 소리야? 4, 4분면이 있다는 거잖아. 4, 4분면이 있는 거를 그리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코스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3을 r이라고 놓고, x를 루트 6이라고 놓는 거지. 그러면, 요 선을 동경이라고 부르죠? 동경이 있고, x좌표가 루트 6이야.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r분의 y가 사인이니까, 사인은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탄젠트는 정의가 x분의 y잖아. 루트 6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겠죠. 2편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다.